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폭탄 그런데 임대료 5% 징액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 조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앞으로 제가 민특법이라고 부를게요 이 민특법상 나와 있는 연 5% 범위와 임대료의 5% 범위 이 두 조문의 해석의 차이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민특법이 아닌 임대주택법 시절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던 분들 그분들 내가 등록할 땐 임대료 5% 징액 제한이 없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려고 하느냐라는 부분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이것 또한 법 조문에 관한 내용인데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 동안과 임대 기간 동안 이 두 조문의 해석 차이 알아보고요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 우리가 공적인 의무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하시는 과태료 임대주택당 3천만 원 무섭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기준과 혹시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위반해도 특히 과거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또 한 가지 법을 봐야 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인데 이 법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총괄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 제19조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법 조문을 읽어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7월 1일부터 국토부가 전수조사할 때 그 칼날을 어디부터 어떻게 들이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도 100% 적용된다 라기보다는 적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임대료 5%와 임대료 5%의 해석 차이입니다 당연히 법 조문을 봐야겠죠 민득법 제44조고요 여기에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조문입니다 2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초과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항을 보시면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옆에 2018년도 8월 14일에 신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항과 3항이 논란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법 조문 해석에 모호함이 많았으니까요 2항부터 보시면 원래 이 2항의 임대료 5%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겠지만 2018년도 10월 25일 그 당시에 시행되던 법에는 분명히 연 5%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법 점을 보면 임대료의 5%라고 앞에 연자를 은근슬쩍 빼버린 겁니다 왜? 이 연자 이 한 글자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거든요 해석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연 5%다 라고 하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1년에 5%구나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세 계약하면 2년 있다가는 10%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법 자체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몰랐던 분도 많았고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1년에 5%인 줄 알고 그렇게 임대료를 올렸던 분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임대료 5%도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이전에 올렸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한 건 아니냐 라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국토부는 현재 기준대로 직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5% 이상을 증액한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연 5%가 논란이 될 때 2018년도 1월 달에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증액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과태료 폭탄을 맞는 분들에게는 이 소리가 제시고 감싸기 아니냐 라고 충분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제처 해석이 충분히 타당한 논리입니다 이건 또 왜냐 우리는 알고 있지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임대료의 요건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과거 법령을 열어드려 볼게요 지금 표에 나오겠지만 2012년도 1월 26일 날 이 당시에 임대주택법을 볼게요 왜냐하면 민득법은 2015년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이고요 그 전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진신고가 2012년 2월 5일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적용되던 법을 봐야겠죠 그래서 2012년도 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을 본 겁니다 이때 제20조를 보시면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왕을 보시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로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임대주택법은 완벽하게 틀이 짜여져 있지 않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져와서 썼던 거죠 그러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또 한번 봐야겠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조문 읽어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례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대통령령은 또 뭐냐 다시 찾아가 봐야겠죠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조문 읽어보면 1항에 법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진 못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명확하고 탄탄한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임대주택법에서 민득법으로 넘어갈 때 이런 명확한 규정을 그대로 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임대료 연 5%라는 정말 애매모호한 조문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법에 근간이 되는 이런 탄탄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정을 바탕으로 법제처가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과태료를 현재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국토부가 전수조사할 때 정말 어느 범인 만큼 얼만큼 깊게 칼날을 휘두를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 폭탄을 맞는 분들의 그런 바람 좀 봐주는 것 아니면 조금 깎아주는 것 이런 바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앞서 제가 지금의 민특법이 아닌 과거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던 시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했을 때 대체 무슨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느냐 본인 등록할 때는 5% 없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항과 2항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1항 보시면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로 하면 5%입니다 2항 보시더라도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역시나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과 임대기간 동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조문을 봐야겠죠 민특법 제44조인데 2019년 6월 19일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조문입니다 2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쭉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조문이 2019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되는 법조문을 보면 이때는 2항에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쭉 되어 있죠 이게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이 됐고 이 때 공포가 되면서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던 법에 이렇게 임대기간 동안이라고 용어를 바꾼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임대의무기간 동안이면 만약에 단기임대면 4년, 중공공임대면 8년 단기 민간임대면 4년, 장기일반 민간임대면 8년 그 임대의무기간 동안만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면 되고 그 이후에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19년도 10월 24일부터 이렇게 임대기간 동안 이만은 곧 임대주택을 팔기 전까지 임대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무조건 그 기간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19년도 6월 19일 날 시행되고 있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그 점을 보면 하단에 다만하고 보이실 거예요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은 곧 다만 이 조항 외에는 나머지는 임대의무기간 끝나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한 시기가 본인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다음이면서 새롭게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2019년 10월 24일 그 전 즉 2019년 10월 23일 이전이라면 혹시 과태료가 나왔을 때 그 과태료는 부당하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임대의무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위반한 그 시기가 임대의무기간 전인지 후인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위반하면 임대주택당 3천만 원씩 나온다더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혹시 과태료를 깎아주는 건 없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건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당 과태료가 나오는 것부터 살펴보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임대주택당 3천만 원씩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반한 주택이 5개였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임대주택당 100만 원씩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 무섭지 않죠? 100만 원이니까 마지막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일반인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때도 역시 임대주택당 3천만 원씩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되실 법 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임대조건에 역시 임대료 5% 증액제한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 나오는 과태료가 나온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해석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자체에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표를 보고 본인도 해석은 못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도 일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게 없대요 6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를 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7월 1일 이후에 이때 이제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텐데 아직은 내려온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법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24일부터 과태료가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올라갈 때부터 1차, 2차, 3차도 있지만 위반 건수가 한 건일 때 위반 건수가 두 건부터 열 건일 때 위반 건수가 열 건 이상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500, 1000, 2000, 1000, 2000, 3000, 2000, 3000, 3000 되어 있는데 이 위반 건수 한 건, 두 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1차, 2차, 3차 이게 무슨 말인지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최대값이 3차 해상, 위반인 3천만원 이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국토부에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물론 그분들이 절대 일부러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바쁜 시간에 그 시간만 골라서 제가 전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통화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든 국토부와 어떻게든 통화가 연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얻은 다음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주택당 부과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임대조건 위반 이런 경우는 위반 건수와 회차로 나누어서 부과가 되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과태료 폭탄에 대해서 다섯 가지 궁금증 알아봤는데요 법 전문과 함께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양해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저에게 별도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